BCW 코리아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W는 세계 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WPP 그룹이 버슨 마스텔러와 코넨 울프를 합병하여 버슨 콘 엘프로 새롭게 출범시킨 PR 커뮤니케이션 외국계 회사입니다. 합병으로 두 회사의 전문성이 통합함으로써 전세계에 있는 BCW의 유능한 임직원이 활약에 더욱 기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과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PR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직무 경험이 없어도 BCW 코리아 채용 면접을 제안받은 신입 지원자의 스펙과 해당 업계의 주요 면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 회사는 고객사에게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에 마케팅 직무 지원자들은 대부분 필기 시험을 병행하게 됩니다. 필기 시험은 면접 전 이메일로 과제를 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형태이거나 면접 당일 현장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어, 영어로 작성된 기사나 컨텐츠를 시간 내에 번역 또는 요약하거나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테스트입니다. 평소 글을 읽고 쓰기를 즐기는 지원자라면 어렵지 않은 수준이 테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홍보 회사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5년 안팎 경력직 지원자에게 이력서에 기재된 실무 내용을 주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입 지원자에게는 왜 해당 산업으로 입사를 희망하는지와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한 것인가를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신입 지원자, BCW 코리아 서류 전용 합격 스펙입니다. 서울권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대 중반 지원자, 학점은 3점대였습니다. 직무 관련 경력은 없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 또한 없었습니다. 실무 경험이 전혀 없던 지원자라면 대학생으로서 대외활동했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력서에 설명하고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식까지, 합격식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